강서구가 지난 7월 1일부터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영 수경시설을 전격 가동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물놀이영 수경시설은 수돗물을 이용해 분수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설로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강서구는 이에 발산글린공원, 봉제산글린공원, 벽골어린이공원 등 13개소의 공원에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. 바닥분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 45분까지 매정시부터 45분씩 가동합니다. 특히 봉제산글린공원 태양광장과 예솔어린이공원에는 물놀이가 가능한 조합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매일 운영 시작 전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두 차례 수질검사를 통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. 매일 운영 시작 전 시설 점검사는